하이 웅렬 하이 인섭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세 기타리스트 이웅입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추석이 긴 연휴를 맞이하여 본가에 와있습니다 갑무도 보이고 작은 정원이 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본가입니다 독립하기 전까지 살았던 네 저도 오늘 6시부터 일찍 일어나서 동무님 도와가지고 차례상도 차리고 밥도 다 먹고 했는데요 저기 소도 보이네요 인섭이 좋은 곳에 있나 봐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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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네 하여튼 긴 연휴 여러분도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고 맛있는 음식과 풍요로운 가족과의 정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4일과 5일에 있는 저희 단독 공연 잊지 않으셨겠죠 네 아주 열심히 지금도 연습하다 나왔습니다 네 곧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영렬 인섭 바이 인섭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안녕히 계세요 끊는다잉 후욕 역대 영상에서 뵙을 stall 그리고 leave Then sneak 등장 테이크 오늘 숨어있는 수ㅂ ALK üd 꼬 Ded 꼬